안녕하세요 컴퓨터조변논자 신성도 인사드립니다. 며칠동안 실시간 방송만 하느라 제가 영상 올려드린게 없었는데요. 오늘은 그 실시간 방송에 중요했던 내용 하나를 정리해왔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내 그래픽카드에 걸맞는 CPU는 어떤 제품인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CPU와 그래픽카드는 서로 성능이 다를 경우 병목 형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CPU와 그래픽카드를 가장 적절한 점으로 짝짓기 위한 표입니다. 구매하실 때 이 표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생기겠죠. 특히 CPU의 경우에는 놀아도 괜찮아요. 놀아도 아쉬울게 없습니다. 남는 여유자원으로 인터넷 창을 더 띄우든지 아니면 방송도 할 수 있구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픽카드가 놀게 될 경우 이 그래픽카드는 사실상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 밑에 한 단계 낮은 것 하나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표가 필요한 겁니다. 우선 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적어둔 것은 슬러쉬라는 이 구간들 있죠. 이 4개의 구간은 각 게임별 펭균 프레임을 얘기해주는 겁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메모리는 동일한 클럭으로 맞춰졌구요. 여기 CPU, 노란색을 칠했으면 이 제품군을 제외하고는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 프레임이구요. 또 드라이버 버전은 동일, 모니터 해상도도 동일, 그리고 측정한 구간도 동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 변수를 통장에 두고 돌렸을 때 프레임인거죠. 예를 들어 배그를 돌린다면요. 배그 리플레이 있죠. 리플레이를 동일한 리플레이를 CPU를 바꿔가면서 돌려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제 인게임보다는 프레임이 조금 떨어집니다. 리플레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레임이 조금 하락해요. 대신 완벽하게 동일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수가 없어지게 되겠죠. 기타 주변 변수는 다 통됐으니까 명심하고 보시면 되구요. 이제 진짜 표본은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적혀있다시피 2080Ti입니다. CPU는 9900, 9700, 8700, 9600, 2700X, 2600X, 2400G까지 다양하게 측정을 했구요. 게임의 종류는 말그대로 슬러시 해놓은 것마다 게임이 다른겁니다. 어크 오리진, 배틀필드1, 배틀그라운드, 툰네이더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게임의 종류가 바뀌면은 이 프레임이 CPU빨이 탈수도 있고 안탈수도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시라고 다양한 게임으로 해놨습니다. 디비전, 폴아웃도 있고 크라시스도 있고 몬헌도 있고 다양한 게임으로 제가 체크해줬어요. 자, 일단 2080Ti를 99K에서 93프레임이 나옵니다. 어크 오리진에서 97K는 92프레임, 87K는 88프레임, 96K는 83, 2700X는 84, 2600X는 82, 2400G는 78 이런걸 봤을때 이 게임 4개의 평균 프레임 있잖아요. 배그는 좀 더 AMD하고 인터넷 격차가 크다는거 볼 수가 있죠. 이 게임들의 평균 프레임을 냈을때 2080Ti를 9900K가 100%의 성능을 낼 수가 있다면 9700K는 98.66%에요. 실상 1.3%정도가 떨어지는거죠. 그러니까 2080Ti는 9700을 써도 괜찮다는거죠. 그럼 그 옆에 8700을 볼까요? 8700에서도 97%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게임 평균 프레임 봤을때. 쉽게 말해 8700에서도 크게 성능 하락이 없다는거에요. FHD 기준으로요. 하지만 9600K부터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서 AMD의 2700X는 10%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00G같은 경우에는 15% 성능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거죠. 병목이 눈에 보이시는거죠. 심지어 이거 게임 옵션은 어크 오리진은 가장 높음 울트라고요. 베필도 울트라, 벨그도 울트라, 툰네이드도 최고 옵션 기준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가장 높게 일하는 상태에서 CPU병목을 확인해본겁니다. 그 경우에도 분명히 코드컵급이나 9세대, 7세대나 6세대 i7급에서는 15%정도의 병목이 생깁니다. 거기에다 AMD는 기본적으로 다 최상위 버전을 쓰던 10%의 병목이 있고요. 최소 8700K 정도는 써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80팀은 그렇게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2080은 어떠냐? 위에 물음표 쳐놓는거 일단 보지 마시고 밑에거 한번 봐주세요. 밑에거 4개 구간을 제가 합쳐뒀습니다. 디비전2 이거는 상당의걸 얘기하는거고요. 폴아웃, 칼시스, 모노몰, 베그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폴아웃에서는 156, 156, 156, 1415 사실상 8700K부터 9900K까지 거의 프레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2700X로 가면 확실하게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나머지 게임도 그래요. 나머지 게임 예를 들면 크라이시스를 봤을때 크라이시스 8700K에서는 프레임이 좀 떨어지지만 97이나 99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모논월드도 사실상 87, 97, 99끼리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AMD인 2700X에서는 확실하게 프레임 하락이 보입니다. 평균작이 성능을 봤을때 2080 및 1080Ti는 마찬가지로 9700K 정도 가질 수 있는게 좋습니다. 9600일 때 제가 평균 프레임을 밑에 표기를 해뒀는데요. 92%대로 사실상 2700X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게임마다 이거 차이가 좀 나는거에요. 위에서는 9600K가 월등히 2700X보다 좋았는데 밑에서는 비슷하죠. 이거는 게임마다 차이가 나는겁니다. 멀티 지원을 잘해주는 게임은 2700X도 나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여기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총 쏘는 게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디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배필이라든지 이거를 최하 프레임으로 최하옵션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격차가 떠있거든요. 앞에거 뒤에거 둘다 똑같은 디비전입니다. 앞에거는 프롭이고요. 뒤에거는 최하옵션입니다. 그 경우 97이랑 96이랑 2700이랑 최고옵션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2600X랑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디비전투를 하지만 이걸 최하옵으로 한다. 똑같은 게임을 최하옵으로 했어요. 프레임 유지율이 월등히 올라가게 되죠. 총 쏘는 게임은 프레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염이 부드럽기 때문에 유리해집니다. 여기서는 97에서는 230 96에서는 200 2700에서는 199 2600에서는 170대 2400에서는 150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래픽카드가 프레임을 높게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CPU도 그만큼 일해야 되는게 늘어나는 겁니다. 화면에 많은 장면이 찍혀 나올수록 1초에 CPU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거죠. 쉽게 말해서 낮은 옵션 그리고 높은 프레임을 유지하는 게임일수록 CPU 병력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2080때도 FPS 게임을 주로 하신다면 8700K 이상 쓰시는건 추천드립니다. 9600부터는 확실히 병력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2070 한번 볼까요? 이 너란새우 최애는 놈들은 이 오브클럭을 한 제품군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9900K에서는 100%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했을때 9700에서는 96% 2700X는 92% 9600K에서는 90%가 됩니다. 물론 게임 종류가 바뀌었어요. CPU 바를 조금 많이 타는 게임으로 바뀐거에요. 펄아웃 크라이시스 모논월 배그 기준입니다. 사전게임 평균 프레임에 봤을때 마찬가지로 2070은 이런식으로 최소 8700K 혹은 8700 노버를 써주는 쪽이 좋겠죠. 여기는 오버클럭 목록이니까 따로 보시고요. 옆에 노버를 한 낮은 단계의 그래픽 카드를 봤을때입니다. 기준은 앞에꺼는 9900K를 100% 잡았을 때에요. 지금 뒤에꺼는 9600K를 100% 기준으로 잡은겁니다. 이거 두개는 별도니까 똑같이 보시면 안되요. 별도입니다. 만약에 2070 혹은 1080을 하위급 CPU로 봤을때는 어떻게 되느냐. 9600K를 100%로 봤을때도 8400이나 2600X나 2600은 프레임이 하락합니다. 적게는 12%에서 만인될일 땐 14% 떨어집니다. 결국은 이 9600K를 90% 잡게 되면 이놈들은 70 몇 프로때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밑에 2070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9600K 적게 잡아도 9600K를 오버에 쓰거나 일반적으로는 8700 노버로 쓰는게 좀 더 좋다는 거죠. 백분류 상태로 보면 그렇습니다. 2070 끝까지는 그럼 그 밑에 꼬인 2060에서는 어떠느냐. 2060 및 1070Ti 규준에서는 2060이 9900K를 100%로 봤을때 2600을 써도 96%가 납니다. 대부분 성능을 다 뽑아주는거에요. 2600X 오버클럭해서 쓰더라도 램오버 3200 상태고요. 2600X는 최대한 오버를 만해서 4.2까지 땡긴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충 95%까지는 나올테니까 2060은 2600이나 아니면 9600K를 오버해서 쓰시면 충분히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오버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90%대 성능은 보여주는거죠. 이제 쿼드코어의 시대는 끝났다고 제가 추가로 적어뒀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8100이 쿼드코어잖아요. 쿼드코어에서는 성능이 79%까지 떨어집니다. 9900K에 비교해서요. 그러니까 2060도 쿼드코어는 못받쳐준다는거에요. 적어도 6호급 CPU를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660Ti 및 1070 어떠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게임은 배필원 둠 툰레이더 토탈워를 봤어요. 9700K에서 100% 성능을 낸다고 쳤을때 8700K도 거의 근접한 성능이 나옵니다. 9600K도 거의 근접하고요. 심지어 2700X를 써도 괜찮고요. 2600X를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노오버클럭이에요. 오버클럭 안한 상태입니다. 안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다 버텨준다는 겁니다. 번외로 혹시나 해서 8400 그러니까 6호급 중에 제일 막내를 써보게 됐어요. 그거 썼을때도 94%로 대부분 성능을 다 뽑아내줍니다. 그러니까 1660Ti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말고 6호급 CPU 아무거나 달면 된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1660 노말은 제가 체크하지 않았지만 아마 1660Ti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급으로 한번 볼게요. 그 밑에 급으로 1060은 과연 어떤 종류의 그래픽카드 CPU를 썼을때 괜찮냐 1060이나 RX 580 RX 57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쿼드코어 i7급만으로 커버가 됩니다. 9세대 i7 예를 들어 6700이나 아니면 7700이나 혹은 2400G나 4790 같은 것들 그런 제품으로도 커버가 충분히 됩니다. 보시다시피 97%의 성능이 나옵니다. 이 아래급은 사실상 CPU 병력이 심하지 않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몇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내가 만약 펜테엄을 썼을때 그러면 그래픽카드 좋은것을 썼을때 프레임이 올라가느냐 배틀필드나 토탈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토탈워 기준 내가 1060을 쓰나 1070을 쓰나 1080을 쓰나 G4560인 펜테엄에서는 프레임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그래픽카드 성능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70, 1080 올라갈수록 20%, 30% 성능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레임 차이가 없죠. 쉽게 말해서 이 펜테엄은 병목 형상이 심각하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위에 등급 사용을 못해요. 7700K를 썼을때 내용을 보면 아실거에요. 7700K를 쓰고 1060, 1079, 1080 쓰면 보시다시피 72프레임 94프레임 108프레임으로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올라가는 만큼 프레임이 증가하는걸 보실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젠 하위급 제품도 병목이 생기기 때문에 프레임 증가가 그리 심하지가 않죠. 이 CPU를 썼을때는 FHD에서는 확실하게 병목이 생긴다는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고요. 2K를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구요. 2K 기준으로 모논, 어크, 포나, 베필 기준으로 제가 체크해놓은겁니다. 봤을때 평균 프레임이 9900K에서는 100%가 나온다 쳤을때 RTX 2070 기준입니다. 2700X는 98% 그리고 8700K도 98%가 나옵니다. 하지만 9600K 6호에서는 확실하게 94%로 병목이 생기기 시작하죠. QHD를 사용하더라도 2070급은 사실상 9700K를 써주는게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하 9700K나 8700K 정도는 써주는게야. 6호급은 2070을 QHD에서도 제대로 못 받쳐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게 또 4K가 되면 바꿔요. 제가 4K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4K 해상도에서 음... 좀더 높은 그래픽카드 RTX 2080 기준으로 받는겁니다. 모넌 4K, 어크 4K, 배틀바운드 4K, 오버워치만 2K입니다. 오버워치 4K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이 내용을 봤을때는 이제 9900K에서 100% 아웃 쳤을때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뭐... 100을 봤을때는 아예 동일하고요. 97, 97, 97, 97 CPU가 바뀌었지만 97, 97, 97이죠. 모넌 봤을때도 666, 666, 666 거의 같습니다. 어크만 CPU를 좀 더 타기 때문에 58, 58, 55, 54입니다. 그리고 오버워치를 봤을때도 278, 277, 280, 268로 사회상 4K가 되면 CPU는 뭐 2700X 쓰든 8700K를 쓰든 예...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CPU는 이때는 4K에서는 현세대 i5 9600K 이상만 사용하셔서 충분히 대부분 게임을 바쳐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유는 그거에요. 당연한거지만 그래픽카드가 4K가 되면 거의 3배, 4배의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픽카드가 워낙 바쁘니까 CPU 자원을 많이 땡길 필요가 없는겁니다. 화면에 찍혀주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리연산이 그만큼 줄어드는거죠. 그래서 CPU는 놀기 때문에 여기서는 4K에서는 CPU 빠를 거의 타지 않는다는겁니다. 하지만 2K는 FHD와 크게 다름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K나 FHD는 제가 얘기하는 그래픽카드에 걸맞는 CPU를 짝지어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거 적어놓는거 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참조한걸 보여드릴게요. 테크스팟에서 실험한거 이거 확인했구요. 마찬가지로 1080, 1070, 1060 프레임 적어놓은거 다 봤습니다. 유튜버 중에서 올려주신 분이 있거든요. 해외 사이트인데 이런거 이거 99 87 이런거 프레임 직접 다 확인한거니까 다 근거가 있구요. 같은 설정상에서 찍은거기 때문에 오차값도 적을겁니다. 물론 어? 나는 여기랑 사양이 똑같은데 프레임이 다르다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 해상도 때문에 다를 수도 있구요. 게임 옵션 때문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게임 옵션이 저랑 다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최신 드라이버가 되면은 당연히 프레임이 증가합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기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랑 동일한 사양이더라도 상황통제 상황변수가 있기 때문에 프레임 차이는 조금 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이거 전부다 사실 아주 유명한 사이트에서 본거기 때문에 오차값이 적을 것이구요. 교차금정도 제가 한 상황입니다. 크게 걱정하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미리 정리해뒀거든요. CPU와 그래픽카드의 벽목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있구요. 이 벽목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사양과 옵션이 높을수록 CPU 벽목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CPU를 덜 타게 되는거에요. 게임의 사양이나 옵션이 올라갈수록 모니터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벽목 현상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이거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픽카드가 일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CPU가 1초당 찍어내는 프레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CPU가 할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때문에 좀 더 낮은 사양의 CPU를 써도 커버가 된다는 거죠. 게임의 종류에 따라 CPU가 중점인지 VGA가 중점인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거에요. 툰레이더 기준으로 찍어둔거 보면 어떤 CPU를 쓰던 거의 동일한 프레임이 나오거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CPU 연산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롤이라든지 좀 저사양 게임들 오버워치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종류에 따라 병목의 형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CPU와 그래픽카드에 병목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소수의 유저들은 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임에서는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임에서는 높은 그래픽카드 달면 닿을수록 CPU가 낮더라도 프레임이 잘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의상 병목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게임에서 FHD 해상도일 때 가장 어울리는 짝들을 제가 적어뒀습니다. 9900K는 2080에 가장 어울립니다. 물론 2080 이하급의 모든 그래픽카드를 다셔도 상관이 없고요. 타이탄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9900K는 9700K는 2080Ti 2080 2070 상위 3종 CPU를 사용하신다면 9700K를 저는 강추드립니다. 이 밑에급도 당연히 커버가 다 되겠죠. CPU는 여유자원이 남아도 좋습니다. 8700K 같은 경우에는 8700K를 오버했을 경우 2080Ti에서 2070급까지는 충분히 쓸만합니다. 하지만 논오버 8700 노마를 사용하신다면 2080이나 2070 2060급까지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600K는 2600X를 오버클럭한 것과 9600K 노멀한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60급까지는 잘 버텨져요. 이 이하의 그래픽카드는 다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2060 쓰실 거면 최소 9600K나 2600 노말 아니면 2600X를 극오버클럭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2600 노말이나 2600 국민오버 혹은 9400F 8400 8500 등을 사용하신다면요. 2060에는 소포 부족합니다. 한 5%에서 6% 정도 병목이 생깁니다. 생기나 2060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1660Ti보다 확실하게 프레임이 잘 나올 거거든요. 2060부터 1660Ti까지는 이 정도 CPU는 적어도 최소로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하인 그래픽카드들은 이 CPU로 커버가 다 되겠죠. 쿼드코어 CPU들은 혹은 2400G와 9세대 CPU들도 있잖아요. 6700이라든지 아니면 6700 6500 7700 7500 이런 제품들 그런 제품은 사실상 1060이나 RX 580 570 등까지만 어울립니다. 이 위에급 그래픽카드를 다시면 CPU에 의한 병목 향상이 생깁니다. 내가 9세대 6500 i5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1660Ti를 써도 되냐 2060을 써도 되냐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2060이나 1660Ti가 최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코드코어 9세대 CPU들은 아니면 현세대 코드코어 CPU들은 가장 높게 잡더라도 1660 노말 제품까지만 쓰세요. 1660Ti까지는 사실상 프레임 손해가 심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이 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직접 구매하셔야 될 거에요. 아니면 제 결론을 참조하셔서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게임에서는 통용되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저에게 동일 질문을 많이 하시면 제 영상 보라고 얘기 드릴 거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이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할 수 있게 제가 리플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성조였고요.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대로만 사시면 어지가면 실패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만 물러날게요. 신성조였고요. 좋은 지름 하시길 바랍니다.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